하나님 말씀 10편 8편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편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미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인 보금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글소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오직 글소롭게 집중해서 글소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후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후대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후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회와 교회와 가문에 혼신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방법은 바로 후대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반기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이브 예배 때는 랩런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등록한 랩런트의 숫자가 한 100여 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부 예배 때는 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대학부 또 청년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자 후대를 세우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보금 가진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후대들에게 보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륨과 공경 가운데서 헤매게 된 사실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손자녀들 이들이 보금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안양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신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교회 EMS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랩런트였는데요 그 부모가 이 랩런트 아들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졌어요 가족들이 전부 안양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가정만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되어졌어요 등록하러 난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금요기도 예배에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언약이 바로 전달되어진 또 후대고 또 언약 때문에 후대 때문에 교회로 등록을 한 그런 부모였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보금후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응답받은 가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진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진 후대들은 하나같이 큰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의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의 가문과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깊이 묵상을 했는지요 그 언약이 꿈이 되어서 나타날 정도가 되어졌고 결국은 그 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죠 가정과 가문 정도가 아니죠 나라가 살았고요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이세의 가문에 다윗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아스를 물리친 이 다윗은요 사울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세의 가문이 높아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이죠 한나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각인한 채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블레셋의 수족을 묶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사무엘을 보면 이들은 보금과 언약의 굳게 선 후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위에 굳게 선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으시고요 이들에게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우리의 후대들이 보금 후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응답받은 가문과 그 후대기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요셉은 꿈으로 언약을 깨달을 정도로 영성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은 모든 후대들을 보면 먼저 영성을 가진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져서 영성을 키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을 키우는 훈련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성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요 영성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응답받은 가문과 인물들을 보면 영성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제각기 전문성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후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가 유 목사님은 조기 퇴직을 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교회에 제대로 혼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인물들처럼 전문성 가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가진 비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237나라 보금말을 위해서 세계 보금말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이 영성과 전문성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후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후대를 위한 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금 후대를 원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게 있는 보금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중에서 보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후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금 내가 깨달은 이 보금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보금을 주셨어요 이 보금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요 날마다 이 보금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보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의 후손이 대대로 이 보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응답을 받는 것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손에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산 또 보금적인 이 유산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굳어진 생각과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보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굳어진 생각 또 굳어진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과 체질, 그런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굳어진 생각, 체질, 이 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옛 틀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은 오직 성령축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축만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축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한 주간 내내 성령축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옥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성령축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대적인 사명, 생명 살리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축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성령축만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또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편 11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 바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예수 글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또 글소를 존경하게 하는 그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생에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복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후대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내게 복음 주신 것 이것이 귀중한 것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많은 랩노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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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